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저 양반들은 어떻게 저렇게 인만 여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내뱉을 수 있을까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보통 양심과 양식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한계 상상력을 초월하는 그런 발언들을 일상적으로 내뱉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이나 의식구조를 엿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쓰는 글이나 아니면 그가 내뱉는 말을 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6월 10일 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임식 소회 피력입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바꾸는 지휘는 결단코 하지 않았다 이런 점만은 자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임식에서 행한 그런 아주 중요한 소회입니다 이런 말을 아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저로서는 또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한 것 같은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딱 잡아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뗍니다 다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입니다 기본과 원칙 상식에 걸맞는 절제된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수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다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발생한 일로 기소가 되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6월 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전국 고검장 가운데서도 선임격에 해당하는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 차관 불법출금 외압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피고인 신분을 입고 재판 중입니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당사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인심은 아주 차갑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액맨 그대로 그의 이야기를 믿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휘와이 님입니다 흙을 100으로 바꿔놓고 흙이라고 우긴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영S 님입니다 콩을 매주로 쓴다고 해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홍순 케인입니다 저는 흙을 100으로 바꾸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이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색깔만 알아서 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당사자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새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6월 10일 네 번째 좌천 인사를 당한 한동훈 검사장이 박범계 법무장관을 만나서 보직변경 신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4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박범계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인사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계획 완수 검찰 분위기 쇄신의 주안점을 뒀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이 같은 주장을 누가 옳다고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장관은 계속해서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민을 했고 공정과 내실을 기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입에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박 장관의 주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래된 검찰의 막차가 아닌 새로운 검찰의 첫 차가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계획이 안정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해설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계획이 뭔가 권력 비리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검찰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박범계 장관이 생각하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계획인가 이런 질문을 박 장관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인사의 주역이 박범계 장관 입에서도 인사는 공정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인심은 박범계 장관의 주장과는 상당히 다르다 어쩌면 180도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철 H님 주장입니다 공정이라고요? 물음표를 세 개나 던졌습니다 껄끄끌 앞집 송아지가 하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철 H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김우시님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어떤 국민입니까? 달나라 국민입니까? 아니면 빨간 나라 국민입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 바란다는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검찰개혁을 현 집권청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국민들이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아무튼 인사라는 것이 권력의 칼자를 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간절한 염문대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겨서 영원히 자신들이 범한 무리수를 덮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 바람이 성사되지 못하면 결국 어떤 무리수와 불법이 일어났는가는 자기 정권에서 낱낱이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영원히 덮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역사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우는 정말 다를 것이다 이렇게 아마 믿고 그렇게 무리하게 행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거짓말을 밥 먹듯이 당당하게 내뱉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말 힘듭니다 거짓을 당당하게 참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말은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좋은 날이라는 것은 거짓은 거짓으로 참은 참으로 진실은 진실대로 윗선은 윗선 대로 그렇게 낱낱이 밝혀지고 자신의 은행에 따라서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